전소민 씨세요. 전소민 씨와 이제 이광수 씨가 조금 고문점이 있긴 한데. 아구창 한 대만 벗고 끝내라. 소민아 그냥 아구창 한 대만 벗고 끝내라. 어? 구멍을 얻고 한 대만 벗고. 아, 축하합니다. 어른스러운 오빠예요. 네, 오빠 잘했지? 잘했지. 완전 직장 동료는 아닙니다. 방수 오빠 벗고 있어 그러면 벗고. 방수 오빠 벗고 있어 그러면 벗고. 그럼 우턱 벗는 거지. 심세 갈란가라고 얘기하든지. 조민아. 내가 빨개 품고 심세 갈란가 이러면 그게 심세 갈란가니까. 죽어봐 오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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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Blaze. 너 정소민 좋아하지? 아니, 예.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아무 얘기도 정말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오케이. 예전에 소민 씨가 처음 이사가고 브라인드를 설치를 잘 못해서 저희 집에 그 드릴이랑 소민이 집에 가서 블라인드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살짝 d 경선이 용서를 받아요? 그 아장이나. 정선 아장이나. 아 정세야 오빠 Aah 나시만 입더라 아 이거 진짜 미인성에 하는 거 아니야 저 멀떼 같아 아니야 킥센스 죽였다 부부 벌받아라 진짜 3대가 망할 거야 아휴... 나 안 되나? 아휴... 나 안 되나? 아휴... 아휴... 그 지금까지 해결해 죽겠다 죽겠어 아 너무 아파 무릎이 뭐야 광수야! 아휴... 아휴... 이 광수야 너랄 거야 저... 그럼 너랑 결혼하면 되겠네? 그럼 너랑 결혼하면 되겠네? 뭐야 갑자기? 태용 뭐야? 어... 아 뭐야 뭐야? 울어! 울어! 울어 봐! 울어 봐! 울어 봐! 운이 한 번만 떨어지면 내가 줄게 어? 어? 야! 아 두 분은 찌개용이야? 먹지도 못하고 있어 아... 이게 무슨 셈이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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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왜 이렇게 돌려! 야 이럴 거야 진짜? 아 잠시 저거 못 가요 아니 잠시 저거 못 가요 아니 저거... 저 이상해 저 이상해 저 이상해 엉덩이 없고 이치현 아바퀴 작고 나이 많은 사람인 사람 엉덩이 없고 이치현 아바퀴 작고 나이 많은 사람인 사람 엉덩이 없고 야 그만해 야 그만해 그만해 야... 나 개가 있잖아 야 겉질이 너무 좋아 겉질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진짜... 야... 아 진짜는 관리 좀 해 야 들어가 들어가 표약이다 표약이야 왜 그랬어 왜 야 나 덕분에 나 아깝다 덕분에 아... 나 금해나 베스트야 나 금해나 베스트야 뭐야? 아... 아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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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먹으면 안 돼 소민아 야야야야야야 야 뭐 하는 거야 저 금해나 베스트야 아 소수 먹어서 좋겠다 그러니까... 아... 아 왜 이래 아... 왜 이래 아... 왜 이래 아... 왜 이래 왜 이래 아... 나 지목하면 돼 소민이 소민이 야 너 이사 야 야 아... 뭐 아 아 오늘 오늘 너를 나 사랑했던 만큼 너를 잃어줘야만 하는 날을 위해. 축하해요. 뒤에가. 그럼 가던데 이상해가지고. 이거 올려 해봐야 되는지 내려봐야 되는지. 어떻게 어떻게. 화이팅. 야 뭐하냐.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샀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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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 뭐야. 너 아직 안 갔어. 뭐야. 쟤 뭐가 안 갔네. 너 여기서 잘 거야 지금. 아. 전소민 뭐야. 야. 뭐하고 온 거야. 쟤 미친 거 아니야. 뭐야. 너 뭐하는 거야 전소민. 너무 많이 봐줘서요. 나도 씻고. 왜 준비해요. 왜 준비해요. 왜 준비해요. 왜 준비해요. 왜 준비해요. 왜 준비해요. 오로라 공주 때. 러브라인 그 원투스루에 전혀 맞지가 않아. 너무 화가 난다. 원투스루에 전혀 맞지가 않아. 너무 화가 난다. 전문의. 몇 번 했다고. 현실 돈으로. 10만 원 줄게 맞았지. 현실 돈으로. 내가 그지냐. 왜 약간 새끼 때 보이는데. 15만 원 정도면 흔들릴 것 같은데. 15만 원은 또 모르지. 똥민이 떡당에 콜라. 똥민이 떡당에 콜라. 네. 야. 형님 친구들이가 애교를 한번. 뭐 준비했으면 안 된 거야. 자. 아. 뭐 찍고리하지 마. 네. 아니. 또 왜 이렇게.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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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안에 해서 상화은 먼저 올리는 거 보여주신대요. McNamれ.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 지금. 이게 화음이야? 이게 화음이야? 이게 화음이야? 미치겠다. 그냥 노래 목으로 음이 다른거야 지나가! 왜 그래? 어디 깜짝이야! 여긴 왜 들어와? 야 좋아 지금 그냥 똑같아 근데 진짜 전혁인한테 딱 울린 노래 얘 노래에요 니가 진짜 미쳤어! 미쳤어 진짜 얘는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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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를 보고 해? 왜 나를 보고 해? 카메라를 봐야지 카메라를 봐야지 카메라를 봐야지 카메라를 봐야지 재담력? 아닌데 진짜 남자를 잘 봐야 또 경험이랍시고 이상한 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만났어 그것 때문에 후회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니 진짜 운동하고 술 담배 안 하면 고개를 한거야 오빠 우리 포기하자 오빠 포기하자 어떻게? 포기하자 나 빠지니? 잘벗혀라고 잘못했어요 오빠 제가 잘못했어 아니야 포기하자 그만해 이 마보야 나가 그냥 잘 못했다고 잘못했어요 오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발을 긁었어! 간지러워! 그래서 잘못했어! 뭐하는거야 이거 또! 오 전송이야! 오 전송이야! 신혼노들이 봤는데 이게 웬일이야? 가윈진! 사랑! 너무 쑥스러워! 조용히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이제 다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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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끝났다고. 언니랑 같이 갈래 그냥. 손이 짜증나. 손이 또 시작이다.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한 개 놓쳤다 거대. 소민아. 코딱찌는 없어 코딱찌. 코딱찌는 없어 코딱찌. 너무 세게 때린다. 하고 있으면 예? 무슨 먹고 가. 정세로 바뀌었어? 정세로 바뀌었어? 정세로 바뀌었어요. 왕 어. 여기 있어서 권로 바뀌었어. 약간 더가б 장 puta 정 녀석새로 돌아다년에는 déjà. 결국enci seams 무신하기 쉬엉. 너가 돕기만을 두고 있다가 여기까지 Laura Laura 나왔네 Gabriel borough. except beslutoresp 오오오오오오. hör였습니다. 우리 대상 받을 수도 있어. 대상 받을 수도 있어. 나한테 물론 갇겠다. 편안하게. 아니야 너는 죄를 징고. 다섯 대로라고. 내 약속이 틀리잖아. 잠깐만 기다려 봐. 다섯 개를 가져가겠습니다. 다섯 개요? 다섯 개요? 다섯 개요? 대기요? 생크림. 아니 저기 빵 좀 주세요. 왜 괜찮아? 난 언제 왜 괜찮아? 왜 됐다 그러냐. 사랑해 좋아해 안아줘. 아 이거 뭐하는 거야. 아 이거 뭐하는 거야. 그러면 전소민 씨는 이 말이 너무 서운하다. 됐다. 만들었어 내가. 기가 와. 아 됐다 됐다 됐다. 진짠가 봐. 진짠가 봐. 진짠가 봐. 아니야. 네. 고프다. 코피 닦고 와. 코피 닦고 와. 코피 나요? 정답. 뭐였어요. 왜 그래. 근데 안 느낄 것 같다 여기 숨어있으면. 앞에만 잡으러 가야 돼? 잡아! 가만히 가! 이다 가! 이다 가! 가만히 있어! 때려! 잘 놓쳐! 와유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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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솔직히 걱정했어. 나 솔직히 걱정했어. 하나 둘 무조건 마음의 소리 애봉이다. 와 이건 무조건 마음의 소리 애봉이다. 아니 이거는. 맞아 맞아 맞아. 무조건. 아니 근데 이광수 전선미는 정말 너무 꼴보기 싫은 얼굴이야. 뭐 꼴보기 싫은? 뭐 꼴보기 싫은? 호감형이지 저 정도면. 아니 너무 꼴보기 싫은? 놀란 것 같아. 진짜. 제대로 하니까. 내가 빠졌어. 대박. 대박.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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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입고 있어? 아니. 우선. 공들의 표정을 위에 맞은 거야. 없는 것 같아. 힐. geez. 개혁하는다. 하하하하.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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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대 벌랗어. 야 coefficients. 반대로. 수민아. 반대로. 수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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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양. 야. 하하하하. 야 승우GH가 나네. 승우GH가 나네 승우가 나. 너 혼자 반대해 봐!